경보기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우린 모두 설치해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만에 하나 데뷔를 하자 데뷔해 부엌에 한 개 방방마다 한 개 피자 한 판 가격이니까 지금 바로 설치 어때요 앗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불러면 큰소리로 알려주네 감기경보 감기경보 앗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우린 모두 설치해 감기경보기 어떻게 불렀네 걱정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불나면 큰소리로 알려주네 감지경보 감지경보 앗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우린 모두 설치해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? 이제 끝났어 오늘 한잔하자고? 요즘 시기가 좀 그러니깐 다음에 한잔해 알았어 아 참 화재경보기 여러분도 다시 써야 저희 할머니도 달았어요